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 RREF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선형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그러면 계수행렬과 벡타B를 이용해서 첨가행렬을 만들고 그 첨가행렬의 RREF를 구해서 그래서 X이퀄 Y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과정을 RREF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실제 그것을 코딩으로 확인해보면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가우스 소거법으로 손으로 줄여주면 이런 식으로 X는 이렇고 Y는 이렇고 G는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그동안 그렇게 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렬 A를 정의해주고 B벡타를 정의해준 다음에 A의 어그먼트 매틱스를 만들어서 RREF를 구해라. A. 어그먼트 가로열구 B. RREF 가로를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RREF가 구해집니다. 이게 첨가행렬의 RREF입니다. 그래서 X는 이것, Y는 이것, G는 이것 이렇게 바로 구해집니다. X, Y, G가 바로 얻어지죠.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잡하게 이 가우스 소거법을 손으로 줄여왔던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A의 어그먼트 매틱스를 만들어서 RREF를 구해주는 것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첫 번째 각 행의 첫 번째 논제로 성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 피봇 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해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는 소울브라이트 명령어를 해서 구해봤을 때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소울브라이트 명령어는 저 가우스 소거법을 하나, 그 과정을 하나로 묶어놓은 명령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가우스 소거법 RREF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라이트 소울브라는 명령어를 주면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연립방정식 문제는 이렇게 RREF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라이트 소울브 명령어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제 4에서 보듯이 이 선형 연립방정식이 해가 유일한 해를 갖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음에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인데, 다음과 같이 식은 3개밖에 없는데, 미지수는 x, y, z, u, v로 5개가 있는, 그럼 이게 계수 행렬이 3바이오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 즉 A를 구해라. A 행렬을 구하고, B벡터를 이렇게 1, 23, 마이너스 17로 줘서 그 어그먼트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RREF를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 RREF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식이 x 곱하기 1x 곱하기 71분의 4, u 플러스 71분의 73, v가 71분의 262이니까 여기서 답을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때 이 변수들, 이 u하고 v죠, 이 변수를 우리가 Pre-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에 대응하는 변수들은 우리가 아까 pivot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Pre-Variable, 이 Pre-Variable들을 활용해서 이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즉, 이 식은 x하고 u, v가 이런 식을 만족하고 y, u, v가 이 식을 만족하고 g, u, v가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이라는 소리인데 그 얘기는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g는 이렇게 아이소레이트 된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자세히 풀었으면 u하고 v를, u하고 v의 이미의 상수라고 했을 때 x는 이 이미의 상수 rs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것이 또 y는 그 이미의 rs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고 g가 이미의 rs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면 그러면 모든 이 x, y, z, u, v는 해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게 무수히 많은 해가 사실 존재하는 게 되겠죠. 이 해집합 전체, 이 해집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널스페이스, 그리고 컬럼스페이스, 로우스페이스 이런 전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선형대수학에서 벡터스페이스 또는 부분공간, 해공간에서 학습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기초과목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실 거고 여기서는 참고자리만 제공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내냐면 그 해를 플러스면 x, y, z, u, v는 이렇게 같이 5x1 벡터로 쓸 수 있고 여기서 이 앞에 상수 부분을 따로 구분하고 r 곱하기 2벡터 플러스 s 곱하기 2벡터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는 for me의 r과 s는 실수다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모든 이 벡터들이 바로 해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집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드밴스드 이론을 우리가 학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에 해집합에서 이전에 배웠던 이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코드를 이용하면 이 코드에서 주는 것은 하나의 해, 이 특수의 하나만 주고 그 뒤에 곱해지는 그 s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이렇게 a 계수 행렬으로 첨가 행렬으로 해서 rREF를 구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rREF 모양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번째 식을 보면 0x 플러스 0y 플러스 0g 이콜 1이라는 이런 식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rREF에서 이런 행이 나타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즉 엠프티셋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무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이런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와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때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해 그래서 어떤 경우를 성집할 수 있는 최적해를 구하는 게 우리의 골이고 그리고 최적해 그런 해가 유일한 해가 존재하고 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고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 rREF의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학습하는 거고 이어서 복습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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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